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저 이 꽈배기 저 오늘 저희 서귀포에서 제휴시까지 가서 제휴시 그 아는 분의 집 가서 꽈배기 사고 또 여기 그 제휴시 그 이마트 가서 탑동 이마트 가서 떡도 좀 샀어요 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예 레츠고 먹을게요 우리 으 으 이 떡도 먹어야지 음 맛있어 나 이 떡 하나 먹는 것 같아 됐어 쑥딱이야 쑥딱 어때요? 맛좋다 물도 드세요 음 음 축삭 다 가고 나면 그 마트에서도 이런 거 다 팔고 음 맛있어 음 요거 하나만 먹어볼게요 맛있더라고요 물 잘 드세요 떡 먹을 때 물 잘 드세요 떡 먹을 때 아 왜 맛있다 음 무슨 과일이지? 색깔이 검색 먹어볼래요? 아 이거 이거 검은색 반쪽짜리 검은색 뭐세요? 그냥 잘라서 드세요 이거 검은꽁두라고 같은데? 이거? 맛있다 맛있다 꽈비 오래미로 맛있다 음 음 맛있습니다 맛있어? 무슨 맛나? 응 검은콩 맛나? 아유 무슨 맛나지? 검은콩 맛나? 응 잘 드세요 미치고 네 다 드세요 너는 네 너는 네 네 네